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에 대해 시행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는 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정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지경으로 급박한 한국 정시의 상황에 비춰보고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은 한국 정시 러시아보다 수익률이 낮다 금투세발 대탈출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언론은 사설에서 정시 불확실성 키우는 금투세 공방 언제까지 질질 끌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금투세 불확실성의 흔들리라는 제목으로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애가 타는 아우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9월 24일 금투세 토론회 민주당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국민의힘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확신합니다. 유당의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